안녕하세요 여러분. 윌크루 댄스 스튜디오의 채랭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바로 블랙핑크의 Don't Know What You Do 댄스 튜토리얼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요, 제니랑 파트를 참고했고요. 저는 저희 오른쪽 무릎을 살짝 세운 채로 양손을 허벅지에 둘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갈 건데요. 이때 손이 천천히 1, 2, 3, 4, 5, 6, 7, 8, 2, 2, 3, 4, 8 양손 펼치시면서 왼쪽 무릎을 살짝 나올게요. 이때 가사가 잠깐 누가 시간을 좀 멈춰봐 나거든요. 과에 맞춰서 팔이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양손을 주먹지어줄 건데요. 이렇게. 이때 다시 오른쪽 무릎이 나오면서 지어주었다가 왼쪽 무릎이 나오면서 이 손에 다시 양쪽 팔이 펼쳐줄 거예요. 펼쳐주었다가 그대로 밑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찍어줄 건데요. 이때 무릎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올 때 오른쪽 무릎 나왔다가 다시 왼쪽 무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잠깐 시간을 좀 멈춰봐 하면은 그대로 퉁퉁퉁퉁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무릎 나오면서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었다가 그대로 한 바퀴 굴리면서 굴리면서 왼쪽 무릎 나오고 손, 펭귄 자세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손 그대로 안을 끌고 올 건데요. 다시 끌고 올 때 오른쪽 무릎 나오면서 퉁!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완전 나오게 아니라 약간 골반에 품을 춘다는 느낌으로 퉁! 앤으로 올 거예요. 그 다음 도착했을 때는 양쪽 손끝이 안쪽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자, 우리 가사가 이때 가사는 저희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간에 좀 멈춰봐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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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긋난 걸 남겨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제니안을 받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퉁! 돌아주면서 밑으로 숙일 거예요. 이렇게 왼쪽 무릎을 펴주고 오른쪽 무릎을 높인 채로 숙였다가 올라오면서 오른쪽을 향해서 목을 보면서 손을 퉁! 쳐줄 거예요. 퉁! 한 번 쳐줄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보도록 해줄 건데요. 이때 골반이 밖으로 나오면서 갔다가 다시 손을 반대모양으로 당겨올 거예요. 당겨올 때 저희 무릎을 높여주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손 쳤어요. 치고 찍고 내리면서 그대로 무릎을 세워준 채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때 왼쪽 무릎은 내려주시고 갔다가 오른쪽 무릎, 아, 그, 오른쪽 무릎 내리고 왼쪽 무릎 올라오면서 무릎 툭 떨어질 거예요. 자, 툭 떨어졌으면요. 그대로 몸을 왼쪽 방향에서 뒤집어 줄 거예요. 제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누웠으면요. 그대로 저희가 바로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줄 거예요. 팔은 이렇게 대자로 뻗어 주시면 돼요. 다리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시면서 이 다리 내리는 힘을 이용해서 몸을 일으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으켰으면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 살짝 들고 왼쪽 다리 살짝 들면서 묶어줄 거예요. 약간 차면서 따단! 차줄 거예요. 빠밤! 자, 마지막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누가 시간 좀 멈춰봐. 퉁퉁, 에이, 쿵, 짠. 뭔가 그게 잘못된 걸 난 느껴. 그래서 돌고, 툭 떨어져서 이 툼 쳐서 그대로 내리면서 팡! 쿵! 땅! 땅!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오, 됐잖아. 뻗었다가 들고 바로 올라오면서 짜잔! 네, 여기 바닥 청소는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왼손 크게 돌려서 팔 짚어줄 거예요. 팔 짚어주면서 다리 이렇게 오른쪽 무릎은 살짝 굽혀지게끔 하고 쭉 뻗어주면서 올라올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걸 볼게요. 여기서 오른발 왼발 하고 뻗고 탕! 에이! 천천히 워킹 해주시고 바로 이때는 로제 파트 봤습니다. 찍고 내려올 건데요. 이때 다리가 가려져서 안 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살짝 골반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찍고 그대로 내려주시고 손 천천히 밖으로 혼목을 불려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때 뭐 제니양이나 지수양이나 이런 식으로 훌라훌라 춤 하듯이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손을 바깥으로 퉁퉁퉁 하시고 그대로 바로 찍고 올려줄 건데요.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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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제가 돌릴 때는 다리 그냥 골반만 딴딴딴딴 갔다가 이제 이거 찍어줄 때 아래로 손 찍어줄 때 이때 오른쪽 발을 퉁 퉁 위로 올려주면서 손 올릴 때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에이 원 투 쓰리 포 5 6 7 8 하시고 Don't know what you do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맞춰서 오른쪽 발 나가면서 하나 왼쪽 무릎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발 보내주면서 왼쪽 무릎 나오고 그때 손은 팔을 그려줄 건데요. 팔자 눕힌 팔자를 계속 쓸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오른쪽 방향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까지 와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돌려 주고 찝고 에이 에이 Don't know what you do 에이 세븐 에이 그래서 옆을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저희 일어난 것부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팔 피면서 이렇게 하고 자리 가서 찍고 에이 돌려 주고 에이 쿵 에이 Don't know what you do 에이 쿵 세븐 에이 다리가 이렇게 어깨 대비만큼 벌려져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 왼쪽 손 이렇게 쭉쭉 밀어줄 건데요. 이때 다리가 오른쪽 바깥쪽 다리부터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편안한 시에 체인지 중처럼 하나 둘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해 줄게요. 하나 둘 위로 하시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멀 잡으면서 무릎 펴주시면 돼요. 잡고 그대로 왼쪽 무릎 나오면서 이 왼손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어깨 잡고 있는 것처럼 만져줄게요. 툭 앤 오른손은 골반 했다가 그대로 손잡아 하듯이 손잡았으면 어깨 위에 두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이 뒤로 살짝 빠질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로제시 파트 해볼게요. 시작 쿵쿵쿵쿵 찍고 에이 도노 왁주 두 쿵 에이 쿵쿵 앤 짱 따단 땅 했으면요 그대로 어깨를 하나 둘 하면서 완전 정면을 보여줄 건데요. 이때 왼손 이렇게 아 오른손 계속 왼쪽 어깨에 어깨를 하나에 올려주고 둘 셋 넷 올 거예요. 원 앤 투 다시 원 앤 투 이렇게 와줄게요. 다시 원 앤 투 자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앞을 보시면서 무릎 한번 싹 쓸고 자리 자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지수 씹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하차 이 고 세 홀 로 나 아 루 앤 세븐 세븐 여기 왔으면요. 가로 지수 양 파트 지수 씨 파트 하나 골반 잡고 둘에 어깨 잡을 거예요. 그래서 원 투 갔으면요. 쓰리에 발 쭉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양쪽 손이 마주 볼 수 있게끔 해줄게요. 원 원 투 쓰리 하고 그대로 손을 손끝이 하늘을 보게끔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고 손바닥 보여주고 그대로 손바닥 한번 내려줄게요. 사랑은 그레 난 원래 이래 자 왔으면요. 그대로 이 팔 다시 감싸주면서 양쪽 팔이 머리 위 하다가 내려주면서 한번 안을 거예요. 안으면서 몸이 살짝 앞으로 키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골반부터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일 씨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하시고 그대로 밀어주면서 한 바퀴 굴렸다가 다시 안아줄 거예요. 밀 때 골반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편으로 향하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그대로 안고 안으면서 골반 오른쪽 나왔다가 바로 손 치면서 허리에 손 둘 건데요. 이때 치면서 허리에 손 들 때 이거 골반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쭈 고 다시 반대로 올려줄 거예요. 한번 더 두 마지막 갈 때는 머리에 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까지 쓸어만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골반부터 세븐 원 투 쓰리 포 파일 십 세븐 투 쓰리 포 고 바로 옆으로 중심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손은 이렇게 일자 1, 2개 만들어서 아니야 하듯이 두 번 할 건데 내릴 때 고개도 같이 돌려주시고 손 뻗으면서 자리 돌아 할 겁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파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헬이 열리는 춤입니다. 되게 힘든 춤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엘리네요 하듯이 만들어주시고 돌려서 그대로 손 두었다가 가슴 위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라라란 와서 그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어깨 두 번 돌릴 건데요. 오른쪽 어깨 먼저 넘어가고 왼쪽 어깨 근데 이때 무릎 내려주시면서 따단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따단 내려가고 바로 손 바닥이 오른쪽 손바닥이 바깥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양쪽 닭이 벌리시면서 바로 왼쪽 오른쪽 골반을 두고 하고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시고 그대로 손 모으면서 둘 둘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을 좀 내버려야 할 거예요. 손은 하나 둘 셋 넷으로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이 손 그대로 손등이 저희 머리랑 맛볼 수 있게끔 갔다가 내려주면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내리고 저는 밖으로 손끝이 밖으로 갈 건데요. 이때 다리가 저희가 왔으면요. 왼쪽 발 앞꿈치가 들리면서 가고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훔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십 세븐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세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십 세븐 하시고 그대로 손 끌고 가면서 하나 올 거예요. 손 끌고 가면서 하나 처음에 손이 갔을 때 약간 왼쪽 손이 따라갔다가 내려줄 거예요. 이때 달리는 계속 하나 둘 셋 넷 스텝 밟힐 건데요. 끌고 가면서 이제 내릴 때 하나 다리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의 왼손이 접히면서 오른손이 뻗어질 거예요. 셋에 반대로 뻗어줄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원 투 쓰리 요렇게 와줄게요. 에이 원 투 쓰리 포 보면서 앞을 보시는데 이때 손은 요렇게 손등의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끌고 와서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그대로 저희 이제 또 필라이트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 세븐 엣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그대로 손을 오른쪽이시면 들려있으니까 왼쪽 손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나 불을 오려줄 거예요. 다리는 하시면서 바로 내려주시면 돼요. 쿵 앤 빵 빵 빵 으로 갈 건데요. 이제 골반은 오른쪽으로 하나 둘 드시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살짝 들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Don't know what you do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S자 그려줄 거 찍어줄 건데요. S자 그릴 때 왼쪽으로 나오면서 오른쪽 골반이 빠질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쿵 쿵 들었다가 바로 놓으시면서 다리는 하나 둘 셋 손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오른손이 위에 가있게 저희 지금 파란색 네일 보이시죠? 파란손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네번 급차 해줄 건데요. 이때 다리는 저희가 골반 골반 하고 밀어줬으면 오른발이 위에 앞에 있죠? 오른발 왼발 밟아주시고 오른발 뒤에 보내면서 오른발 왼발 밟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오른발 왼발인데 다리 밑이만 바뀌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가서 Don't know what you do 에이 구 딴딴딴 왔으면요. 그대로 오른손을 가슴에 좀 짧게 두고 왼손을 쭉 뻗어줄 거예요. 다리는 오른쪽 다리 나오면서 요렇게 다리 안쪽으로 말려있죠? 요 모양 만들었다가 이번엔 왼쪽 다리가 중심이 되면서 손이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으면요. 그대로 손 돌려주면서 이번에는 손목을 접어서 와줄 건데요. 이때 돌릴 때 다시 오른쪽 다리 중심이 돼서 아까처럼 모양 만들어주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네번 쳐줄 건데요. 치는 동안에 왼쪽 무릎으로 바뀌면서 원 투 쓰리 포 만들어서 안으로 말아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와서 Don't know what you do 에이 쿵쿵쿵쿵쿵 딴따라라란 딴딴딴 쓰면요. 바로 또 이어서 Don't know what you do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나오고 골반 골반 찍어줄 거예요. 딴딴 하시고 바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저희 아까 로제양 파트 할 때 이렇게 쓸었던 거 팔자 기억나죠? 그거 해놓은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할 건데요. 두 번은 아래서 두 번은 위에서 서서히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모은 상태에서 원 투 쓰리 그냥 요런 모양인 거예요. 투 실제로 올라가게 다시 좀 더 ございます 하시고 그대로 이 오른손을 접시처럼 만들어서 갔다가 왼손이 나오면서 오른손을 눌러줄 거에요. 까 쭉 앤 요렇게 하면서 왼쪽 발이 들릴 겁니다. 다시 한 번 놀기 해볼게요. 처음 여기 파트부터 왔으면요. 그대로 손을 네모 만들었다가 잡아주시면서 오른쪽 손부터 머리 쓸어줄 건데요. 이때 왼쪽 발이 나갈 겁니다. 쑥이 상태로 갔다가 왼손으로 머리 쓰시면서 몸 넘겨줄 거예요. 몸 넘겨주시면서 웨이브 하나 하시고 둘 웨이브 총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 해주시고 그대로 오른손으로 한 번 두 번 밀어줄 건데요. 이때 다리가 하나 둘 앞으로 원 투 해줄 건데요. 이때 골반도 같이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 여기 첫 번째 don't know what you do 가는 거 해볼게요. 와서 don't know what you do and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don't know what you do and 2 2 3 4 넘기고 딸깍 후 and 오른손 왼손 and wave 꼭 짠 짠 하시고 그대로 또 이어서 반대로 똑같이 2 3 4 5 6 7 and 갔으면요. 이번에는요. 왼쪽 방향으로. 2 4 6 3 4과 곧 철 Because the pain do over Listen I don't know what you do 이렇게 끌어 줄 거예요. 2번은 그냥 끊어주시고 3번 티듯 밀어주면 올 겁니다. 그리고 머리 뜸어주시면서 보시면 끝이 납니다. 자, 저희 뒷부분 손잡는 것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부터 넘기는 거 돌려주시고 안고 와서 2, 3, 4, 5, 6, 7, 8 2, 2, 3, 4 와서 바로 5, 6, 7, 8 왔으면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Don't know what you do 9, 3, 4, shoot 찍고 봐서 웨이브 한 번 더 1, 2, 3, 4, 5, 6, 7, 8 Don't know what you do Don't know what you do 이렇게 와줄 겁니다 네, 이거 앞에보다 뒷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는 춤이니까요 많이 하시고 제가 준비한 파트는 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또 블랙핑크 분들의 Kill this love 이걸로 준비해서 또 튜토리얼들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